자 전구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김기훈 선생입니다. 자 우리 6월 7일 2019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평가원 1차 모의고사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치러졌죠. 자 그것에 대한 해설강의 자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수험생들의 반응 그리고 또 정확하게 정답률 오답률 이러한 기록 데이터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게 효율적일 거라는 판단에서 자 지금 현재 6월 8일 1시 반에 지금 해설강의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설강에 들어오기 직전인 12시 정도에 메가스터디 채점 서비스를 통해서 나타난 그러한 정답률 표와 그리고 또 같은 시각에 EBS 인터넷에서 채점 서비스를 활용한 학생들의 그러한 정답률 표 그리고 각 선택지별 선택 비율까지 물론 이제 70% 이상 넘어가는 좀 쉬운 난도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겠지만 자 이번에 사실 대단히 그 전통적으로 수험생들이 약한 빈칸 추론이라든가 또 순서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좀 저조한 아니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처참한 이러한 정답률이 나온 문항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답 선택 비율까지도 한번 살펴가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 있는지 이거를 낱낱이 파헤치고 그것을 수험생들과 공유하는 것이 선생님이 해줘야 될 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은 내용에 대한 분석과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선택 비율, 실제 응시생들의 그러한 시험을 치렀을 때 양상을 분석하는 데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들어가도록 할 거고 자 전 문항에 대해서 독해 다 설명하도록 하죠. 자 18번의 글의 목적을 묻는 문제 쉬웠죠. 자 보면 자 지금 직원들한테 공지를 하고 맨 아저씨 쪽에 가보면 매니징 디렉터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직원들한테 보내는데 어떤 행사가 있네. 그것까지 꼼꼼하게 다스컬을 하지 말고 행사에 대한 의의와 거기에 대한 본인의 소망을 얘기했고 그래서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누가 참여하는지 이해가 됐고 자 그러면서 형광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 수업을 받는 데 있어서는 3개의 형광펜을 준비해 주세요. 자 독해의 중요한 즉 정답에 대한 추론 근거를 파악하는 데는 빨간색 구문적인 거 문법적인 거엔 파란색 그리고 어휘적으로 중요한 것은 노란색 자 이렇게 좀 활용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데 훨씬 더 용이할 거야. 독해의 중요한 형광펜으로 It is therefore very important 자 중간 부분이긴 하지만 therefore라는 인과관계를 나타내 주는 연결사에 서술어가 very important래 자 그러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 즉 이 이메일을 쓴 것에 대한 목적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라는 게 한눈에 확 들어오죠. To check the garden for potential dangers 그래서 매우 중요한데 자 정원을 점검하는 거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1번의 안전한 행사를 위한 준비를 지시하려고 매니저가 직원들한테 자 단체 메일을 보낸 거죠.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읽지 않아도 되겠죠. 실전적 상황에서도 그렇고 자 지금 내가 해설 강의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도 이걸 굳이 설명할 만한 영어적으로 중요한 또 주목할 만한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그냥 풀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그냥 풀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자 그럼요. 감사합니다.